영상을 시청하시다가 이쪽 부분에 어떤 상품이 올라오면 아무거나 그냥 클릭을 하세요 그러면 그게 쿠팡으로 넘어가거든요 여러분들이 쿠팡 이용하실 때처럼 원하는 제품을 검색하셔서 여러분들이 사시고 싶은 물건도 사시면서 채널에 좀 도움이 된다 그걸 좀 말씀드리고요 많은 협조를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여러분 반갑습니다 빵식이TV 빵식입니다 문재인이 자기 가족을 수사한다고 해서 발끈했죠 근데 결론적으로 말씀을 드려보면 우리가 3년 동안 윤석열 정권에 대해서 정말 별의별 생각들을 많이 했죠 근데 지금 이거는 어쩔 수 없이 공격이 들어오니까 본인도 살아야 되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지금 수사를 할 수밖에 없어요 의대 증언으로 인해서 엄청나게 지금 코너에 몰려있는 상황에서 별 쓸 수 있는 카드가 없는 상태 아닙니까? 그러다 보니까 이런 카드를 꺼냈는데 마침 이 문재인과 이재명이가 둘이 손을 잡고 정권을 공격하다 보니까 나라도 내가 살아야지 권력에 대해서는 여러분들이 역사 드라마나 이런 것들 많이 공부하신 분도 계시고 아시겠지만 피를 나눈 형제끼리도 권력을 나눌 수가 없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같은 상황을 보시면 이재명이 윤석열하고 피를 나눴습니까? 문재인하고는 정말 깐부라는 소리를 들을 정도로 가깝고 정권을 만들어준 사람이긴 하지만 어쩔 수가 없어요 본인이 죽지 않으려면 이것들을 다 집어넣을 수밖에 없는 그리고 현재 상황만 보시더라도 아무리 문재인이 날고 길고 해도 저들이 갖고 있는 권력은 윤석열이 갖고 있는 현실 권력보다는 비교할 수가 없을 만큼 작기 때문에 문재인이가 실축을 엄청나게 하고 있는 것 같아요 이재명과 문재인이 딱 손을 잡는 순간 감옥 갈 수밖에 없는 상황이 벌어진 거다 거기에 탁현민, 조국, 플러스 등등등 전현이 이런 사람들까지 문재인, 이재명을 보호한다고 깝죽깝죽 대고 있는데 아마 이재명, 문재인보다 그런 것들 먼저 치지 않을까 쟤네들이 뭔가 착각을 하고 있는 것 같아요 이럴수록 지금 보수가 더 결집을 하겠죠 보수 진영에서 이재명, 문재인을 좋아하는 사람이 어딘에 있겠습니까 더군다나 지금 3년 동안 일을 갈고 있었는데 윤석열 정권은 뭐하냐 저거 하나 못 집어넣고 이러고 있는 찰나에 저것들이 지금 발끈하고 튀어나오니까 정권도 이거를 묵과할 수 없는 거지 그냥 나왔다가는 본인들이 죽게 생겼는데 그래서 지금 보시면 문재인하고 이재명이 만났지 않습니까 근데 나는 여기도 웃긴 게 이재명 같은 경우 제가 여러 차례 말씀드렸고 정말 수년 동안 말씀드렸다시피 누가 보더라도 저쪽 진영 이재명을 지지하는 그런 세력들도 다 아는 일입니다 지난 대선 때 문재인이 이재명을 패싱하고 윤석열을 밀었던 거 당선을 시켰더라는 거는 아마 저쪽 세력 플러스 3척 동자도 아는 그런 사실이거든요 그런데 지금 하는 행보를 보시면 왜 이재명이 쫄보라는 소리를 들을까요 갖다 먹여줘도 먹질 않아요 소화까지 시켜줘야 되나 본인이 더 잘 알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완벽한 그냥 한 방에 보낼 수 있는 칼을 지어줬는데도 안 해요 겁을 먹고 그냥 발발 끼면서 한동을 하고 뒤치려고 하고 급기야 지금 보면은 이제 제가 항상 말씀드렸다시피 문재인이 추구하는 거는 내각제거든요 자신의 범죄를 영원히 묻어버리고 국민 눈치 안 보고 상황 노릇하면서 죽을 때까지 살겠다 이건데 이재명 같은 경우는 솔직히 대권 주자 우리가 싫어하지만 어쨌든 저들이 문재인 세력이 봤을 때는 마지막 제거해야 될 대권 주자인데 저놈이 버티고 있는데 기어코 지금 이재명이가 문재인에게 이렇게 손을 내밀었다는 거는 내각제로 가자 근데 이 멍청한 게 이 문재인이라는 놈이 얼마나 무서운 놈인데 저걸 그냥 살려 두겠습니까 한동훈이 어떤 놈인데 저걸 그냥 두겠냐고요 지금 문재인과 한동훈 본인들이 살기 위해서 손을 잡음쳐가지만 뭐 바로 뒷방 날리거든 그래서 뭐 죽던지 말던지 그건 내가 알 바 아닌데 어쨌든 이 이 문재인과 이재명의 만남 자체도 아마 저쪽 진영에서도 의아할 거예요 우리가 봤을 때는 의아하는 정도가 아니라 참 진짜 우라통 터지는 일이죠 근데 다행히 지금 현 상황을 보시면 문재인과 이재명이 손을 잡는 순간 또 정권을 공격하는 순간 이 윤석열 정권은 본인이 살기 위해서라도 이 보수 진영의 민인을 등에 지고 칠 확률이 매우 커졌다 이 상황이 지금 문재인이 너무 많이 일파만파 지금 건들고 있어요 자 민주 진영이 지금 재직권을 준비해야 된다 준비 안 된 대통령 집권에서 혼란스럽다 이런 말을 했어요 근데 웃긴 게 참 뭐 이건 말하기도 좀 창피하지만 민주 진영이 민주당이 재직권을 하려고 했으면 얼마든지 할 수 있었죠 왜냐면 지난 대선 때 보수 진영에는 대권 후보가 이렇게 확실한 사람이 없었어 물론 우리 진영에 뭐 홍준표도 있고 많이 있었지만 그때 당시 상황에는 좀 어려운 상황이었단 말이에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쟤는 내각제를 가기 위해서 왜냐면 지가 임기가 끝나게 되면 민주당이 재직권을 해도 본인이 감옥에 갈 수밖에 없다라는 거 알기 때문에 애초부터 집권하자마자 문재인은 안혜정부터 쭉 다 잡용들을 날리는 작업을 했잖아요 그리고 급기야 대선 후보로 이 민주당에 이재명이 나왔는데 이재명 손을 안 들고 윤석열 손을 들어줬단 말이에요 그래서 지금까지 쭉 오게 된 거예요 상황 노릇하면서 그래서 얼마든지 본인이 할 수 있었던 거를 뭐 27만 표가밖에 차이 안 났잖아요 심상정표가 80만 표 됐고 그러니까 어쨌든 뭐 결론적이지만 그 과정을 보시면 얼마든지 마음만 먹으면 될 수 있었던 상황이었는데 지금하고 이런 햇소리라고 자빠진 건데 준비 안 된 대통령 집권에서 혼란스럽다라는 거 이것도 진짜 웃기죠 아니 본인이 중앙지검장 검찰총장 그리고 추미애하고 막 싸울 때 추미애 날리고 윤석열 살리고 그래서 보수에다 꼽아놓고 대통령을 만든 놈이 문재인 아닙니까 그건 이재명 지지자도 알고 좌우가 다 아는 삼촉 동자도 아는 그런 상황인데 그런 일인데 그거를 지금 국민들을 바퀴벌레로 봤으면 이딴 소리를 합니까 윤석열 대통령을 누가 만들었니 그래놓고 지금하고 준비 안 된 대통령 집권에서 혼란스럽다 이따위 얘기를 하고 자빠졌습니다 이러니까 이제 대통령실이 명분이 생기는 거 아니겠습니까 일개 검사밖에 안 되는 사람을 검찰총장까지 대통령까지 만들어준 문재인을 지금까지 상황을 모셨는데 어? 나를 치네? 내가 이렇게 죽으면 안 되지 이런 상황이 벌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대통령실이 바로 오늘 전 정권 그러니까 문재인 정권이잖아 문재인 니 스스로가 자신을 좀 되돌아 봐라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칠 수 있는 명분을 이재명 문재인이가 윤석열 정권에 준 겁니다 그러니까 쉽게 얘기하면 나의 지지율은 떨어지고 내 임기는 벌써 절반을 턴을 넘었고 야 이대로 가다가 나 임기 끝나면 죽는데 어떡하지 어떡하지 아니 그전에 죽을 수도 있는데 그러고 있는 찰나에 이 문재인이라고 이재명이 명분을 주니까 아 잘됐다 이 보수 진영에서 이재명 윤석열을 치게 되면 얼마나 좋아하겠습니까 잘 걸렸다 죽어봐라 이거야 자 그래서 대통령실이 기재대라고 만나가지고 소득 주도성장을 포함해 경제파탄 원전 생태계 파괴 외교파탄 재정파탄을 냈다는 지적을 받았다라는 점을 다시 한번 상기해라 국가 부채를 400조 원을 늘렸다라는 점 뭐 이런 것도 좋지만 저는 솔직히 얘기해서 지금 한동훈이가 이 문재인 이재명에 대해서 입을 딱 쳐닫고 있지 않습니까 근데 여러분들 뭐 삼척 동자도 알고 있지만 문재인이 지금 뭐 소득주도성장 뭐 400조 원 부채를 늘리고 뭐 이런 거 이런 거는 정말 부가적으로 플러스로 얹어서 죄를 물어야 되는 거고 대통령이 되기 직전 우리들 병원 그 신한은행인가요 우리은행 이렇게 대출받을 때 이 불법 선거자금 이거에 대해서 분명히 짚어야 되는 거예요 대통령이 되기 전 과정 그리고 세월호 관련 그리고 이자가 대통령이 된 다음에 잡룡들을 다 날렸다라는 그런 점들 그리고 대통령 하면서 너무나 많은 짓거래들 많이 했죠 아마 뒷돈으로 뭐 김건이 김건이 그러는데 이건 될 것도 아닐 것 같아요 만만치 않지만 김건이도 문재인 같은 경우는 코로나 때 각종 돈을 많이 해먹었겠지만 노영민이가 비서실장 청와대에 있을 때 노영민하고 친분이 있는 셀트리온의 서정진을 데리고 와가지고 어마무지하게 뛰었잖아요 셀트리온이 무슨 정말 전세계에 저명한 그 아스트라제네카라든지 제약회사들이 만들지도 못하는 백신을 만든다 치료제를 만든다 내가 가제트 만능 물약이냐 사기치지 말아라 근데 결국엔 다 사기치고 주식으로 한탕 해먹고 얼마나 해먹었습니까 당시 그 셀트리온 서정진이 주식으로만 대한민국 삼성 이재용보다 훨씬 더 부자였다고 데이터가 나오지 않았어요 그러면 셀트리온을 띄워준 게 문재인이었는데 노영민하고 청와대에서 띄워줬는데 그럼 뒷돈으로 안 받아 먹었겠어요 이렇게 대놓고 문 다해 다해 전 남편 2억 5천 2억 5천 막 다해먹고 지금 않고 빌린 돈이다 햇소리를 삐약삐약 해대고 있는데 근데 아무튼 이게 신라젠 버닉선 USB도 있고 얘는 그냥 보통 여적제 이적제는 기본이에요 기본 나라 경제 망친 거는 플러스 요인이라니까 이재명하고 둘이 만나가지고 검찰개혁을 말을 하고 있어요 이게 무슨 1년 지났습니까 10년 지났습니까 아니 불과 한 달 전에 이재명이가 검사 사인 탄핵시키겠다고 청문회 열었는데 증거를 다 갖다 줬는데도 범죄 은폐했잖아요 명백한 거죠 전국민들이 생방송으로 봤는데 보수 진영보다 좌파 진영에 보수는 다 알고 있지만 좌파 진영에 메이저 유튜브들 영상 올리면 100만씩 나오는 일반 공영방송보다도 더 시청 많이 하는 그런 유튜브 방송에도 허권할 그런 얘기들이 나왔잖아요 기대했는데 결국에는 이재명이가 덮어버렸단 말이야 걔는 뭐 정청대 핑계를 대지만 법원에 증거 자료까지 다 줬잖아 뭐에 위증교사 밝히겠다고 근데 그런 거는 하나도 핵심적인 거는 밝히지도 않으면서 무슨 불륜인이 있다는 헛소리들이나 하고 자빠졌고 범죄를 덮었잖아요 검찰개혁의 거의 뭐 99.9%가 아니라 100% 입증을 하는 법원의 판결문과 각종 수많은 증거들을 다 확보를 하고도 전국민들이 보는 청문회 생중계에서 다 덮어버렸단 말이야 그래놓고 지금 와서 또 국민들을 멍멍히 이거 좌파들이 이거는 그냥 묵인해서는 안 되는 거예요 본인들도 봤잖아요 저것들이 범죄를 은폐하는 걸 봤잖아 청문회 때 검찰개혁 검찰개혁 하면서 근데 지금 문재인 만나서 이재명이 또 검찰개혁을 얘기를 하고 답받았어요 그러면 저들이 보수 국민들을 우습게 보는 거는 그냥 그렇다 치더라도 지들을 지지하는 좌파 국민들까지 지금 멍멍이로 보는 거 아니냐고요 검찰개혁 검찰개혁에서 증거를 다 갖다주고 검찰을 때려잡을 수 있는 탄핵시킬 수 있는 검찰이 이런 놈들이다라고 입증할 만한 법정 증거와 모든 과학적인 포렌식 증거 자료까지 싹 다 가져가 놓고 전국민들이 보는 앞에서 덮어버렸잖아 그래놓고 또 지금 검찰개혁을 얘기했다는 거는 국민들을 정말 개돼지로 보는 거죠 특히 좌파 국민들 그래도 또 박수 칠 거란 말이야 그러니까 나라가 꼬라지가 이렇게 되는 거라고 어디 가서 하소연할 필요도 없어요 우리 우파도 마찬가지지만 우리가 한 만큼 그냥 돌아오는 거야 잘못했으면 잘못했다고 따끔하게 지적을 해줘야 얘네들이 아유 겁을 먹고 안 할 텐데 그냥 묵인하고 잘했다고 지지해주고 이러니까 저것들이 그냥 계속 바퀴벌레로 보고 거짓말하는 게 제맛이지 국민들 속이는 게 제맛이야 이러고 호의 옷이 국민 세금 뜯어갖고 저렇게 보좌관 9명씩 끌고 다니면서 영감님 소리 들어가면서 저렇게 잘 먹고 잘 사는 거 아닙니까 학생 bare 학생 wir 원 아이 obtained unseren 인 와